안녕하세요. 아부입니다. 양입은 첫번째를 런칭으로 제가 사은품을 드리는 거예요. 핀셋인데 분갈이 필요는 아니에요. 분갈이 할 때 이렇게 잡으면 분갈이 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런 하이업 정리하는 용입니다. 큰 아이로 하이업 정리를 하다보면 손가락도 아프고 팔목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아이로 하이업 정리하시라고 제가 여러 개 준비를 해놨어요. 오늘 어떤 아이를 사던지 양입은 첫번째 퍼스트 런칭 사은품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에어니엄 속 심는다고 교회도 12,000원짜리를 많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심으면 딱 좋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삥그맣이요. 여기서 심어놨거든요. 큰 애는 아니고 중간치 좀 작은 아이로 심어놨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좋더라고요. 입구는 11.5cm, 키는 13cm 됩니다. 13cm, 12,000원짜리죠. 녹색, 노란색, 하얀색 이렇게 3개에서 36,000원이고요. 저희 요아이는 9,000원짜리예요. 입구는 10cm, 8cm입니다. 9,000원짜리를 만든 이유는 5만 4,000원을 만들기 위해서고 롱븐의 엄장 색깔을 챙겨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5만 4,000원인데요. 13,000원짜리 선물할게요. 오늘 요아이 완판을 했는데 제가 4개를 빼놨어요. 요 도윈두부는 여기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려고 빼놨어서 4개가 요아이가 갑니다. 입구는 12.5cm, 키는 11.5cm예요. 이번에 인기 핫했어요. 제가 빼놓은 아이, 도윈두부인과 함께 보내려고 빼놓은 아이 요아이는 1번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요런 색상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12,000원짜리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이 있고요. 요기 요아이도 12,000원짜리예요. 입구는 10cm, 키는 10.5cm예요. 오늘 어떤 여사님께서 12,000원짜리 동그라미 3개에다가 여운형 솜 싣고 그 다음에 12,000원짜리 사각을 달라고 하셨는데 이 조합도 좋은 것 같아요. 6만원이죠. 6만원에 장미 박그릇 선물로 드릴게요. 12,000원짜리입니다. 입구는 12cm, 키는 9cm. 12,000원짜리 장미 박그릇 하나는 가면 외로우니까 2개 2만4,000원이 선물로 가는 거예요. 선물 푸짐하죠? 2번입니다. 3번은 다 동그라미예요. 12,000원짜리 동그라미 애운이온 속 심어주기 좋은 아이 요아이는 뭘로나 시그 같은 아이 심어주기 좋은 9,000원짜리죠. 입구는 11cm, 키는 11cm 됩니다. 요렇게 다 해서 5만4,000원이에요. 역시 13,000원짜리 4개 중에 하나 다 준비가 됩니다. 11cm 되는 아이죠. 3번 5만4,000원에 요아이 하나 선물로 가겠습니다. 3번은 5만4,000원인데요. 6개예요. 1, 2, 3, 4, 5, 6, 9,000원짜리 9,000원짜리 그릇이 54,000원이 되죠. 입구는 11cm, 키는 9.5cm 이렇게 5만4,000원에 요아이 13,000원짜리 입구가 12.5cm 되는 아이 하나 갑니다. 어제부터 양이분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양이분을 또 많이 소개해 드립니다. 이게 만원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죠. 사이즈도 좋은데 부담없이 이쁜 아이들 5개가 5만원이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입구는 9cm, 키는 8.5cm 되는데요. 본래로 막 돌려서 만들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0.5mm 컸다가 작았다가 이런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분홍색, 보라색은 기본 베이스예요. 거기에다가 빨간색이 들어가면 5번이 되고요. 6번과 7번도 빨간색 대신 다른 아이 넣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성 똑같고요. 기본색에다가 주원색이 들어간 라인은 6번입니다. 5만원입니다. 기본에다가 여기 이렇게 빛이 색이죠. 빛이 색이 하나 이렇게 가면 5만원, 7번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진사예요. 근데 진사가 굉장히 조금 나와요. 만들기도 어렵고 물감도 좀 비싸고 불량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진사를 많이 안 만드신다고 그래요. 한 10분의 1, 10분의 2 정도밖에 안 만든다고 하시는데 진사 이렇게 딱 한 세트 가능해요. 한 번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데요. 이 아이가 살짝 작아요. 보기에도 작아 보이죠? 이런 점 받아보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8번입니다. 오늘은 어제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아이들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12,000원짜리 4개 하면 48,000원이에요. 48,000원인데 택배비 안 받습니다. 이렇게 12,000원짜리는 약간 농분입니다. 이 아이는 8cm, 8.5cm, 8cm, 8.5cm, 0.5mm 왔다 갔다 하죠. 키도 10cm, 10.5cm 살짝살짝 달라요.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9번, 48,000원. 택배비 무료 이렇게 빨간색과 주황색, 보라색과 비추색으로 준비해 볼게요. 10번입니다. 10번은 9번에 비해서 약간 볼륨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들어갔다 나온 모양이 약간 호리병 스타일이에요. 이 아이는 입구가 7.5cm, 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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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cm 이 파란색이 키가 큰 대신 입구가 0.5mm 작습니다. 키는 10.5cm, 10.11cm 이 아이가 11cm가 되네요. 12,000원짜리 이렇게 4개에서 48,000원 택배비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린 아이는 3개에 48,000원이고요. 택배비 무료입니다. 이 두 아이는 14,000원짜리에요. 이렇게 2개에 14,000원에 2만원짜리 하나 넣어서 48,000원 만들어 드릴게요. 입구는 9.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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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는 10cm 됩니다. 키는 10cm, 11.5cm에요. 14,000원 2개에서 28,000원, 20,000원 해서 48,000원에 11번 준비됐습니다. 12번은 조금 독특한 컨셉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이 두 아이는 14,000원짜리 입니다. 입구가 10cm, 키가 10cm 되는 아이, 빨간과 파랑 2개가 있어서 28,000원이고요. 여기 20,000원짜리는 넓지대한 아이예요. 입구가 14cm가 되고요. 키는 8cm입니다. 불이 넓기 때문에 이곳에 심겨주고 싶은 아이가 꼭 있을 것 같아요. 12번은 이렇게 해서 48,000원 될게요. 13번은 큰 꽃으로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입구가 9cm, 9cm, 키가 10cm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살짝 작아서 큰 아이를 넣을게요. 몸통 전체 크기는 12.5cm 되고요. 입구는 10cm, 키는 11cm입니다. 20,000원짜리, 28,000원, 3개 다 해서 48,000원입니다. 13번입니다. 문자를 하나 준비하는데요. 좀 독특한 모양의 아이들로 준비할게요. 20,000원짜리입니다. 20,000원짜리, 아주 색깔이 쨍하니 잘 나왔어요. 9.5cm, 키는 12cm 되는 아이가 있고요. 14,000원짜리, 이 아이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좀 독특하죠? 입구는 8cm, 키는 10.5cm입니다. 이 아이 이렇게 하나에다가 이 아이도 호리병 스타일인데 입구가 작게 예쁜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입구는 6.5cm, 키는 11cm입니다. 이렇게 해서 48,000원, 14번인데요. 좀 독특한 아이 원하시는 분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번입니다. 15번은 파란색과 주황색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할게요. 입구는 9.5cm, 키는 9cm 되고요. 가운데 2만원짜리. 입구는 새색이 같은 아이가 있어요. 10cm, 11cm, 11.5cm, 키는 11.5cm 됩니다. 2만원, 48,000원 되죠? 15번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신상입니다. 이번에 선영리에서 나온 아이들 인기가 많았는데요. 이 아이 너무 깜찍해요. 이렇게 7,000원짜리인데 황들어가면서 둥글둥글한 그림이 있는데요. 파란색, 빨간색, 녹색,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요. 입구는 11cm. 오, 입구 좋죠? 키는 10.5cm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아요. 7,000원짜리 4개 해서 4,7에 28. 2만 8,000원이에요. 2만 8,000원이고 이 아이의 사각형인데 풍경입니다. 새로 나온 아이예요. 사이즈도 좋고 그림자 좋은데 1,000원밖에 안 하네요. 입구는 9cm. 키는 10cm 됩니다. 이렇게 풍경이 그려져 있어요. 1만 1,000원짜리 3개 하면 3만 3,000원입니다. 다해서 6만 1,000원인데 이렇게 합쳐서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할인해 드리려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5만 5,000원 해 드릴게요. 16번입니다. 패드 더 준비해 드릴게요. 이 아이는 18번이에요. 그림이 똑같아요. 구성은 똑같습니다. 뒤에 7,000원짜리 4종에 그림 풍경분 3개 해서 6만 1,000원인데 5만 5,000원 해 드려요. 17번입니다. 이 아이 7,000원짜리 있고요. 이 앞에는 1,000원짜리에요. 1,000원짜리. 4종 종류가 4가지 밖에 안 돼요. 사이즈는 입구가 13cm, 키는 11cm 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녹색, 보라색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빼고 3개만 해서 7종에 5만 8,000원이죠. 3만원에 4,000원에 4,000원에 2만 8,000원이니까 5만 8,000원인데 이렇게 7종에 그러니까 11cm짜리, 13cm짜리, 11cm짜리, 4개, 13cm짜리 3개 해서 5만 8,000원인데 5만원 해 드립니다. 19번 오늘 마지막 아이입니다. 10,000원짜리 4개 해서 4만원. 이 롱군도 10,000원짜리에요. 이렇게 입구가 11cm, 키가 16cm, 10,000원짜리가 이렇게 2개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 10,000원짜리 6개니까 6만원이잖아요. 할인에 들어가서 5만 5,000원 해 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